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부채는 눈에 도드라지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간과하지만 한국의 부채 전가 규모와 속도가 보통 만만치 않습니다 부채 전가 규모와 속도를 파악하고 있는 좋은 보고서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대구 카돌릭대학교 초빈 교수는 국가미래연구원이 발간한 최근에 부채 동향과 평가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부채의 전반적인 그런 상황과 전망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압축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후에 부채 누적 속도가 상상 이상으로 빠르다 상상 이상으로 빠르다는 점입니다 상상 이상으로 빠르다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를 기초로 하면 금년도 2020년 상반기 중에 각 경제주체의 부채를 합한 총부채가 330조 늘었다 가계, 기업, 국가를 합친 총부채가 반년 만에 6개월 만에 330조가 늘었다 이 정도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를 파악해 보면 외환위기 당시 1997년과 98년입니다 외채 규모의 11배에 달하는 채무가 단 6개월 만에 늘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라의 소득 창출 능력이 계속 강화가 되면 빚을 갚아 나갈 수 있지만 그것이 쪼그라들게 되면 빚을 갚아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모든 경제주체가 차입을 늘리고 있다 부채를 늘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기업 부분은 2020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6개월 만에 총 137조 원의 부채를 늘렸고 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매출 부진이었다 반면에 정부 부채는 기업 부채 증가에 거의 필척할 정도의 133조 원 정도 늘었다 6개월 만에 증가 폭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큰 규모다 세 번째입니다 부채 증가 속도가 얼마나 빠른 것을 좀 다른 그 각도에서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국민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그러니까 전체 분모는 국민소득이고 분자는 총부채 이 비율을 계산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총부채의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이 최근 들어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민소득은 분모는 더디게 상승하고 분자에 해당하는 총부채는 급속히 상승하게 되면 그 비율 자체가 급속히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이 비율이 금년 2,4분기에 317%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국민소득의 3.17배 정도가 총부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2019년 말에는 292%에 불과했다 단 6개월 만에 15%포인트가 늘어난 셈이다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 그래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갈색 그래프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갈색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18년 전후에서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4분기니까 3,4분기에는 매출이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는 추세는 더욱더 가파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경상 GDP, 경상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 분모에는 국내 총생산, 분자에는 총부채 이것을 가지고 보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18년 기간 가운데서 이 총부채가 국내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마이너스 2.2%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기업들이 부채 규모를 감소시키고 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가계 부채도 구조조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경상 국내 총생산 GDP에서 총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25%나 증가해서 선진국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총부채 비율이 선진국에서는 마이너스 2.2%인데 한국은 플러스 25%가 나왔다는 겁니다 가계 부채 증가폭이 컸던 면도 있지만 정부도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에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 한편 우리나라는 1900, 2019년 이후에 금년 1, 4분기까지 부채 확대 속도가 선진국의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선진국이 11.2% 늘어났는데 우리나라는 19.9%가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속도로 부채가 증가하는 겁니다 2010년도부터 2018년까지는 선진국의 부채 합계는 마이너스 2.2% 대한민국은 24.19% 2019년 1.4분기부터 그 다음에 2019년 4.4분기까지는 선진국 부채는 플러스 11.2% 그러나 한국 부채는 19.9%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일곱 번째입니다 선진국의 국민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은 10년 동안 10% 국민소득을 분모로 하고 분자의 총부채는 10%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에 한국의 총부채 비율 국민소득에서 총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45%포인트 상승했다 부채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부채 증가속도 뿐만 아니고 그 다음 부채 규모에서 국제 비교를 하더라도 눈에 도드라질 정도로 증가속도와 증가폭이 크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부채 증가속도가 빨랐지만 코로나를 경험하는 그런 와중에서 국제사회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부채가 증가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고령화와 재출산 문제로 소득 창출 능력이 계속적으로 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빚을 급속히 늘어나는 것은 결국은 한국이 어떤 극한 상황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부채 앞에 장사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다지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